2021년 12월 오후 8시 30분경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노인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넘어지면서 공중에 붕 뜨는 노인의 다리가 보이는데요. 넘어진 노인은 이후 방바닥으로 옮겨진 채 12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없었죠. 그 마음에 연락을 했으면 아버지가 지금같이 반신불수라는 상황은 안 오셨어요. 과연 요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하루아침 반신불수가 된 이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에 부산에 모시고 가서 유람선 해운대 앞에서 태워드리고. 아들에게 늘 다정했던 아버지. 심해 4급을 판정받았지만 별 탈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다는데요. 전원주택을 사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걸로 하고 겨울동안 잠깐 모신 거예요 거기다가. 요양원 입소 당시만 하더라도 직접 걸어서 들어갈 만큼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낙상 이후 아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단순 낙상 사고라 생각하기엔 꽤 심각한 상태. 아버지가 넘어지시면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잡았는데 변기 뚜껑이 뜯어지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이 의문을 제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이 넘어지면서 나는 큰 소리에 놀라서 달려오는 요양보호사들. 하지만 화장실에 쓰러진 노인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아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와서 그냥 그다음만 보고. 18분 동안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화장실 바닥에. 낙상 사고가 일어난 지 18분 후에야 병실 바닥으로 옮겨진 노인. 하지만 12시간 동안 병실 바닥에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한 아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조치만 했어도 아버지 이러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온돌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닥에서 생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병실 바닥이지. 그냥 바닥에 12시간을 내버려 둔 거예요. 특히 요양보에 계신 분들은 낙상 사고 자체가 거의 바로 사망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죠. 병원에서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는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는데도 요양원 측 병원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틀 뒤 옮겨간 대학병원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쳤는데요.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고 이후 의료적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는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성적 학대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남녀 요양보호사들이 가림만 웃고 이 주요 부위를 가리는 것 없이 다 달라붙어서 그냥 바지 쭉 내리고 그냥 거기서 바로 기저귀 케어를 하는 거예요.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성적 학대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넘어지고 나서 그냥 방지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넘어지셨는데 이렇게 흥분된 상태이고 저리 비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5분 정도를 살펴보신 거예요. 그분이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거지. 사실 병원 바닥이 아니냐. 저희는 온돌방이에요. 전부 다 시스템이 온돌방인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도 이게 응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이 되어서 연락을 드려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눈에 띄는 외상이 없거나 적더라도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고관절 골절. 이 누워계신 분 입장에서 한 분만 설명을 하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일이 거의 저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대면 상황에서 늘어나는 요양환자 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